뻥뻥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작약꽃 피는 소리입니다 작약이 펑펑 꽃을 피고 있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작약꽃이 본격적으로 피고 있습니다 색깔이 여러가지 많죠 여기가 기온이 좀 낮아서 조금 늦습니다만은 이제 제대로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멘탈 두번째 멘탈 여기는 심은지 3년 된 자격밭인데요 이쪽이 기온이 좀 낮아서 이제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본격적으로 피면 300평 정도 남짓된 밭 전체가 자격꽃으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여기는 2년 된 자격밭입니다 작년, 재작년에 심은 자격밭인데요 꽃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쪽이 남양이라서 조금 빨리 핍니다 이제 자격이 제대로 피고 있네요 다stick, 숟가락이 достаточно rela집니다 석ρα, 일원, 생강, 생강, 양경, 생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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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정, 생강, 생강, 생강은 생강 ком을 묶은 콩나물을 넣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작야꽃이 신기한 점 중에 하나는 꽃이 피기 전에 보면 이렇게 꽃봉우리에 꿀이 가득 묻어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개미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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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